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지난해만 1,0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.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영국의 민간 국제개발지원단체인 개발이니셔티브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제인도주의지원보고서에 실렸습니다. 이는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. 2019년 이후 천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나라로는 북한 이외의 예멘과 시리아, 콩고민주공화국, 아프가니스탄, 베네수엘라가 꼽힌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.